아니, 조금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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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. 대성아, 근데 그 파인애플 그 어디다 쓰게? 안녕하십니까? 내가 파인애플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고. 그렇지 않아도 협반을 둔 지가 꽤 됐는데 아주 센스 뭉치야. 인사하러 오면서 이런 선물 고르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. 좋아요, 좋아. 파인애플, 파인, 파인. 파인, 파인 데가 없는데 이건 안 파인애플, 응? 안 파인, 안 파인애플. 왜 가족들 사이에 불편하게 왜 그러고 앉아있어? 소파에 한다, 소파에. 편하게, 편하게. 화기애애하게. 그래, 요즘 뭐하고 지내시는가? 아무 일도 안 합니다. 아무 일도 안 합니다. 앞으로의 계획은? 없습니다. 아냐, 진정해. 진정. 아버님은 뭐하시는가? 대체로 노시고, 집에 이런 데 누워계시고. 어머님은 뭐하시는가? 작은 구멍가게에 슈퍼를 운영하고. 오빠, 왜 슈퍼라 그래? 마트사가 마트! 대접 마트! 이리와. 이렇게 해야 니가 날 떠나서 있을거라 생각했어. 뭐하냐. 나 또 떨어졌다. 야!